광주 북구가 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나섰습니다. 북구는 5일, 노동계, 경영계 등 20명의 노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회의에 따라 북구는 노사민정 인프라 강화와 취약계층 고용안전지원 등 지역 일자리 4대 분야 14개 세부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.